안녕하세요. 한의자 강룡에게 심통부리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계획들 많이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계획들 세우셨습니까? 금연, 다이어트, 운동, 주로 건강과 관련된 계획들 많이 세우시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줄 좋은 계획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의 주인인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계획과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으시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댓글 수련을 가본연 새해 목표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이 댓글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댓글이라는 게 정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개개인이 마음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교재이자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된 상황에서 세상과의 연결 통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댓글은 바로 나 자신의 언어요, 생각이요, 내면의 가치들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특히나 비공개, 익명성 뒤에 숨을 수 있게 댓글에는 더더욱 자신의 은밀한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투영됩니다. 내가 쓴 댓글 혹은 내가 쓰고 싶은 댓글의 충동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댓글 수련입니다. 평소에 잊고 지냈던 진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 칼륭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여기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착각이다. 한마디로 등잔빛이 어둡다는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뒤통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어렵듯이 우리 밑바닥에 있는 마음은 놓치고 살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보고 싶은 부분만 보고 이른바 컴플렉스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는 잘 의식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이런 어두운 그림자와 컴플렉스가 언연중에 충동질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댓글입니다. 그래서 댓글 속에는 지하창고에 숨겨두었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은 왜 댓글을 다시나요? 여러분은 어떤 때 댓글을 달게 됩니까? 거친 댓글을 달아놓은 분들은 흔히 세상이 나를 로그인하게 만든다 하면서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사를 거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댓글을 사회참여로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과연 세상사가 우리로 하여금 댓글을 달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재벌의 수천억 횡령사건에는 무덤덤했는데 왜 공기업 성가급 잔치 소식에는 열폭하게 되는 걸까요? 또 모 연예인이 땅을 팔아서 기부를 하고 안 하고가 언제부터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걸까요? 이런 세상사 하나하나에 댓글을 달고 싶은 마음이 과연 그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내 안에 존재하던 폭발 직전의 컴플렉스가 그들을 끈수로 잡은 걸까요?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댓글도 오만가지 세상사 중에서 정확히 내 컴플렉스와 마주칠 때의 결과물입니다. 내 컴플렉스를 내 삶의 문제를 외부로 투사하고픈 충동의 결과물이 바로 댓글이며 세상을 향한 분노와 비난의 실체입니다.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과 댓글 속에는 결국 내 컴플렉스가 존재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자신의 좌절된 욕구가 담겨있는 겁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면 점점 더 거침없이 비난과 댓글의 수위가 높아지고 상대와 세상을 향한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댓글 행위에 대한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사하게 됩니다. 투사는 내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와 현실의 고달픔을 외부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집단적 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늘 자신들의 문제를 남한 탓, 미국 탓을 해버립니다. 그래야 기아의 허덕이는 폭발 직전의 민심을 당장은 달랠 수 있기 때문이죠. 진보나 보수가 백인과 흑인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를 탓하는 과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투사는 모두 나쁜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도 바로 투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가진 컴플렉스와 그를 충족시켜줄 상대를 만나는 순간 바로 열정적인 사랑이 시작됩니다. 길 가던 꼬마가 넘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꿎은 돌뿌리를 탓해주면 아이는 그냥 달래줄 때보다도 신기하게 더 빨리 울음을 그칩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탓하는 투사는 배설을 통한 욕구 불만을 해소해 꼭 필요한 본능이며 자기 방어 수단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투사가 일상화되면서 한 인간의 내면 전체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경제난이 남한과 미국 탓이라고만 하고 있으니 아무것도 좋아지질 않습니다. 당장의 톡 쏘는 탄산음료가 시원한 듯 하지만 결국은 갈증만 더 심해지고 많이 먹으면 뼈까지도 상합니다. 투사도 그친 독설의 쾌감을 느끼는 사이에 점점 자신을 돌아볼 힘은 사라지고 맙니다.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은 없어지는 겁니다. 돌뿌리만 탓하느라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계속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현대인들의 많은 스트레스 질환들도 바로 이런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우울증, 화병, 불안장애, 성격장애 등 각각의 증상의 차이에 따라서 저마다 다른 식 다른 병명으로 불리고는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결같은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놓쳐서 생기는 병이라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잃어버리고 외부의 문제로만 투사하기 때문에 잘 낫지 않았던 병들입니다. 2000년 전 맹자는 이런 말을 했죠. 사람들은 닭과 개가 집을 나가면 찾아올 줄은 알지만 자기 마음을 놓아버린 것은 찾을 줄을 모른다. 학문의 길이란 다른 것이 없다. 바로 그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뿐이다.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은 다른 걸까요? 물질과 정보가 풍류하다 못해 넘쳐나고 세상엔 좋은 약들도 많은데 왜 우리는 이런 질병들로 힘들어하는 걸까요? 바로 그 마음을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 마음과 심리적 현실의 고통을 오로지 상대와 세상이라는 외부로만 던져버리려 했기 때문에 정작 내 마음의 고통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맹자는 학문의 길이 다른 것은 없고 오로지 자기 마음을 되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도 금연이라든지 운동이라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듯이 잃어버린 우리 마음을 되찾는 것 역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님들은 묵은 수행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말 안 하는 것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겠지요. 외부로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려서 왜 그 말이 하고 싶은 나를 반추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댓글 수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댓글을 달고 싶을 때 그 충동의 순간에 잠시 멈춰보세요. 또 댓글을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누리기 전에 써놓은 댓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이게 댓글 수련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바로 1단계 몸춤이죠. 그냥 써서 질러버리고 싶은 충동에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보는 연습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다음은 내가 왜 이 댓글을 달려고 했던가를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과정엔 창피할 것도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내 주위엔 지금 아무도 없는 것이니까요. 오로지 내가 나 자신에게 묻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답해보는 겁니다.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두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하루 내가 스트레스나 안 풀리던 일은 없었던가? 이를 투사하려고 지금 댓글을 달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려는 분노의 시간차 공격을 지금 댓글을 통해서 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가 나 자신을 의심하듯 경건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다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연예인에게, 이 정치인에게 이 댓글을 단다고 해서 내가 받은 스트레스나 오늘 당장 내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말이죠. 아니라는 답을 얻는다면 쓰려던 댓글은 지워버리면 됩니다. 댓글을 달아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만약 여기서 답을 얻지 못했다면 이제 조금 멀리 나가야 합니다. 왜 나는 유독 인터넷에서 소식을 접한 이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 혹은 왜 그렇게 열렬하게 지지하고 싶었을까? 평소 이 대상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댓글의 내용이 악플이든 선플이든 상관없습니다. 특정 대상에 열렬하게 환호하고 지지하는 것 역시 우리의 컴플렉스와 연관됩니다. 내 힘이 아닌 투사한 대상을 통해 대신 얻고자 하는 욕구인 거죠. 조금 전 언급했듯이 컴플렉스는 갖고 싶었으나 갖지 못했던 내 자신의 좌절된 욕구와 연관됩니다. 오늘 하루의 일에서 찾을 수 없다면 지난 나의 일생에서 댓글을 달려든 대상은 내 컴플렉스와 어떤 연관이 되는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댓글을 달려든 욕구가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내 삶의 무게가 팍팍했고 과거에 좌절된 내 욕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댓글 수련입니다. 그 순간을 멈춰보는 것, 외부적인 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면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사의 선임들이 묵은 수행을 하는 것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늘 곁에 두고 오만가지 세상사를 접하면서도 댓글로 투사하지 않고 그 이면에 움직이는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공부해 나가는 것이죠. 바로 법구경에서 탐욕의 가운데 살면서도 탐욕에서 벗어나 살자는 그런 경지에 가까이 다가가는 공부가 아닐까요? 이런 내면의 힘을 조금씩 키워놓는다면 앞으로 살다가 현실적인 큰 난관에 부딪힌다고 해서 쉽게 우울증이나 화병에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자기 내면을 돌아볼 힘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올 한 해, 아니 앞으로의 인생과 노후 건강을 위해 꼭 준비해둬야 할 대비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니 묵은 수행을 도전하기에는 힘들겠지만 댓글 수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댓글을 달고 싶은 충동을 바르게 관조한다면 댓글을 달지 않는 기간이 일주일, 한 달, 그리고 1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올 한 해 자신만의 기간과 목표를 정하고 도전해보는 댓글 수련을 여러분 새해 계획에 넣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 한의사 강룡의 글 심통부리기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